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오실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의 정민경 저는 19개의 한시현 저는 20개의 김현우 저는 20개의 변소연입니다 안녕 저희 팀은 생태 힐링조고요 생태 힐링조의 자연 버전 9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건강 걷기 대회를 하면서 밟을 코스는요 이곳 금전구청에서 시작해서 금전 온천천 작은 도서가 금전 북파크까지 완주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코스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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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손 들어야 돼 손 오랜만에 햇빛 파티 맞아 너무 좋은 거 같아 나 원래 산책이나 걷는 거 진짜 좋아해 샀습니다 아 직통이에요? 네 저깁니다 아 맞네 우리가 못 간다 오오 야야야야 넘어가도 돼? 야야야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아 형 지금 도모사 가고 있어요 도모사 가고 있네요 팬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걷기 대회 맞죠? 상길 대회 아니고? 이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아리스타타입니다 저희는 오늘 금정 생태일리 걷기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가게 된 코스는 어디죠? 바로 벙어사 코스인데요 지금 여기는 벙어사의 대웅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고고 지금 몇 시연? 지금은 1시 43분인데 한 32분의 거리를 걸어야 해요 아이 이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이십키 좋은 이십키 좋은 이십키 좋은 이십키 뭐죠? 장서연입니다 네 오늘 소연이 첫 촬영인데 이렇게 범화가 탁크 걷는데 뒤에서 원석 선배가 저를 밝아요 왜 웃는 거야? 첫 촬영인데 소연이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뒤에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는 또 걸어요 걸어 근데 벌레 왔어 왜? 어떻게 가는 게 맞겠지? 길을 잃었다 아니 지금 선문화관에 가야 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고 있냐고 아까 전에 꺼내대서 아니 화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아 미안해 아니 나는 이렇게 가는 건 줄 알고 아니 다시 돌아가자 미안 미안 자랑이다 정은타타 정은타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저만 믿어요 아빠는 그냥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장난 안 맞힌 거고 역시 아리스타타 1년 차는 풍어를 웃는다더니 저만 믿으세요 맞죠 맞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계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1초를 더 버틸 것인가 아 아 안내멘싱거 바이바이고 오케이 한시연 준비하시고 스탑 둘이 뭐해? 자 지금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어요 수아 이겼네 아니야 조금 더 네 이런 거 이겨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전구에서 맨날 아침 운동 하신다는 전세연님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7시마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7시는 아니고요 6시 반복합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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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무슨 일한가요? 잘 가고 있나요? 저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스탑 스탑 어 여기 예쁜 아저씨 어디가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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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이 산악은 말이야, 열정 없으면 안되는 길이라 보이시나요? 산문화교육관 오르막길이랍니다 난 좋아 자 올라갑시다 여러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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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아 저 계단 저건가? 혹시? 저 계단으로 가는 건가?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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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아 봐봐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다행히 가까이 있네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는 장훈 선배님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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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획득 모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코스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코스인 온천천 작은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아岩이 모두 다녀들 멘트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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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쨋 한글자막 by 한효정